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투배럴 매직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여기 보시면 원래 사람들이 잔디를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. 근데 단 한 팀도 돗자리 깔고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요.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날씨가 엄청나게 덥기 때문입니다. 저도 이렇게 땀이 나고 있는데 자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위를 한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커스 포커스 더위 안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투명해 가지고 와 정말 시원시원하죠 이대로 잡고 흔들으시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부채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짜잔 여기 엄청난 부채가 또 나왔습니다. 바로 네 맞습니다. 투배럴 썬팬입니다. 오 진짜 예뻐.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. 오 이 에이스 스페이드 뭐죠?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왜 안 뽑혀요. 안 뽑혀요. 사실 우리가 마술 하다 오면 카드로 썬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민현이 한 번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없으세요? 그런 마술적인 아이디어를 투배럴 매직이 부채에 박아 버렸습니다. 와 대박이지 않나요? 마치 썬팬을 딱 해 가지고 잡은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킨 엄청난 멋진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에이스 스페이드 보이세요? 네. 투배럴 매직 다음 출시 카드가 바로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. 와 엄청나게 예쁜 디자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자 그래 가지고 이거 있으면 어떠겠어요? 버스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한테 자 카드 한자 뽑아볼래?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마술 할 때도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꿀템이 되겠습니다. 구체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저희만 이렇게 쓰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투배럴 매직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카드 같은 거 주문하신다. 저렴한 카드 같은 경우는 2,500원짜리도 있고 하거든요. 네. 그런 카드 같은 걸 주문하신다.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이걸 공짜로 팍 넣어줍니다. 부채를. 네. 그래서 이 부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렇게 투배럴하게 날려버리시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.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 부채를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SNS,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, 네이버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인증샷으로 딱 찍어서 올리시면은 무려 3만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.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. 네. 그쪽을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. 네.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부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끝!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